안녕하세요. 대박 쇼핑뉴스 김지연입니다. 4월 7일 오전 9시 현재 NS홈쇼핑 쇼핑 속보입니다. 더페이스샵 오일컷 모공밤이 8,360원 더페이스샵 캐릭터 마스크 양 1개 입이 2,370원 라네즈 워터뱅크 에센스 60ml가 2만8천원 자민경 크레마 카발로 에이지 어웨이 오리지널 로션 150ml가 3만8천원 라네즈 썬블럭 스프링 50ml가 1만7천5백원 포니 이펙트 샵핑 브로우 디파이너 1개 입이 1만4천원 한율 진액스킨 150ml가 2만4천5백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쾌한 오렌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